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금통일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장제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의 무려 70%가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느니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가 않았다. 동결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다시 들리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제일 목표가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인데 지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1.6%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건 2%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기준으로는 충분히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고 그렇죠. 금리를 내려도 물가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동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여태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했던 요인들, 가계부채라든지 집값 이슈들.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다고 하면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이미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50bp나 인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물가 하에서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잡았기 때문에, 물가는 잡았기 때문에 여건은 이제 마련이 됐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금통위가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연말쯤 가면 금리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기존 금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3.5%에서 이달에 이번 주에 25bp 내리면 3.25%가 되겠죠? 그런데 12월에 또 한 번 금리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이건 좀 우리가 좀 매파적인 인하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내릴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되고 다른 중앙은행도 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 불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좀 조심해서 보면서 천천히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매파적 인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에는 건너뛸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내년 2월 정도에 또 내리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잖아요. 25만 4천 개 나와서 시장의 기대 14만 개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쩌면 11월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과거 패턴을 보면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쭉 연달아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타고 보면 연준이 내년 초까지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50bp 정도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또 한 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칫 앞서서 말씀하신 가계대출 문제, 부동산 집값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리를 인하를 할 때 우려되는 하나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정책 금리를 내리면 그 효과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금리를 내려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는 부분이 있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비용이 내려오니까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또 투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주식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다면 주식이 좋다고 하면 주식도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니까 부동산도 들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이런 조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리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의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소매 판매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계속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현 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이게 추세 밑에 내려온 지 벌써 6개월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일부에서는 수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잖아요. 수출이 고점을 쳤다.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점차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갈 거로 보여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수출은 외부에서의 수요를 대체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적죠. 그렇다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인하게 되면 인하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사실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을 때 KDA2층에서 실기했다, 이미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정치권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금리를 우리가 지금 내리면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통화 정책은 금융시장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6개월, 9개월, 길게는 12개월의 시차가 있어요. 통화 정책의 시차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지금의 경기가 안 좋다고 했다면 그 이전에 내렸어야죠. 그래서 늦어도 8월에는 내릴 줄 알았었는데 그때 안 내렸으니까 10월에는 이번에는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상황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비컷을 단행을 했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지표들이나 경기 지표들이 나와봐야 더 알겠지만 이번에 9월 비컷은 실수였다라는 또 미국에서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50BP 내렸을 때는 그 전주부터 시장은 50BP 내려야 된다고 기대도 했었죠. 고용이 이제 점점 나빠진다고 봤었으니까. 그런데 고용 지표 잘 나오니까 50 잘못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간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정책 금리 5.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미국 펀드멘탈 대비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였다. 높았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최저 수준보다 1%나 올라왔고 3.3에서 4.3까지 올라왔고 인플레이션도 22년 중반에는 9.1%였는데 이게 지금 2.5%까지 내려왔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과도하게 긴축적인 수준에서의 정책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은 됐었어요. 미국도. 그래서 저는 실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50BP 내려놓고 추가적으로 25BP씩 더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긴축적인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실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11월에 또 F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후에 또 미국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50BP 내려놓고 5.5에서 5.0이 됐잖아요. 미국 정책 금리의 상한이. 그런데 이거는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25BP씩 지난 8월 때 전망했던 것처럼 내려서 연말 되면 4.5% 정도 될 거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본다고 하면 3.25, 3%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2.4% 성장, 2.5% 성장해서 내년도에 1.7%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연착륙을 가기 위한 정책 금리의 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서프라이즈로 예상보다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연착륙 가능성이 충분히 그 전보다는 높아졌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착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의 BEL하고 경제 분석국이 있는데 거기서 GDP,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소득의 통계를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성장률을 과거의 성장률을 조금씩 다 올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의 펀드멘탈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맷집 체질이 펀드멘탈이 기초 체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요. 그리고 지금 GDP 나오라고 아틀란타 연준이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는데 매주마다 2.5%예요. 지난주에는 3.1%에서 좀 내려왔는데 2.5%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율이 3%로 굉장히 경고해요. 그러니까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3%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장제철 자문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